지난 12일 군 복무 중인 군인 4명이 제주도 2박 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로 읽게 만나요? 란 제목의 그리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며 논란이었는데요. 현재 군 복무 중이라는 착성자는 군인 4명이 지난달 4월 22일부터 24일 제주시 에어럽에 있는 한 숙소에 머물렀다면서 숙소 이용 이후 숙소 업체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말하며 전기와 가스비 청구 문자를 캡처해 올렸는데요. 캡처된 문자 내용에는 전에 놀러오셨던 제주도 OO 숙소 주인이라며 게스트님에게 후불제 공과금인 가스, 전기요금이 정산이 완료되어 연락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박 3일간 가스 2,707원과 전기세 36만 6,040원 합해서 총 36만 8,747원이라며 해당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글 작성자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해당 숙박업소는 숙소비와 전기가스비를 따로 정산하는 곳이라고 말하며 따로 뭐 전기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억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 거냐고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영 하나를 잘못 쓴 것 같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업체 사장이 X를 치는 것 같다. 공과금을 별도로 받는 숙박시설도 있냐 등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하며 업체에 다시 확인해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후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도는 숙소를 수소문에 확인한 결과 농어촌 민박업소로 등록된 해당 업체의 단순 실수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숙박업체 사장은 지역신문을 통해 축하가 일 도와준다고 도와준 게 잘 모르다 보니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제가 확인이 늦었다. 해당 금액은 당연히 계산 실수이고 전년도에 3개월 살기하고 나가신 분께 청구했던 자료를 올해년도 같은 날짜에 퇴실하신 손님께 잘못 청구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손님은 전기하고 가스 합쳐서 총금액 6천원 정도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월 11일에 문자 보냈고 12일에 해당 손님이 확인해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제가 확인하기도 전에 13일 갑자기 이런 기사가 떴다며 당연히 해당 게스트님이 잘못 계산된 금액을 송금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게스트님께서도 저희와 확인 절차 이전에 기자분에게 제보해 주셨고 기자분도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글을 올려주셨다. 먹고 살기가 참 너무 힘이 든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메우는 하루라며 계산 실수도 문자를 잘못 보낸 것도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라며 부모님을 포함해서 게스트님과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평소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 공과금을 별도로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5천원에서 8천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을 의식한 듯 돈은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와 제주도 내가 갔던 숙소 뉴스 나왔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작성자는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한 후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했다며 주인 심하네라고 운을 뗐는데요. 이어 친구 두 명이랑 한라산 가려고 에어비앤비 알아보던 차에 저 숙소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해서 갔었다며 당시에도 공과금 안내가 있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뭐 얼마나 나오겠냐고 생각하며 이용했고 이후 하루에 2만원이나 나와서 너무 심하다 싶었다고 말하였는데요. 당시 보일러 딱 4시간 정도 틀었다고 말하며 주인선 넘었다. 공과금 명목으로 끼치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숙박시설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숙박시설 사장이 말한 2박 3일 이용료는 대략 6천원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하루 묵었는데 난방 4시간에 2만원이 나온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내용만 봐서는 평소 이 숙박업소는 공과금으로 손님들에게 걸어받기는 안 보이네요. 군인들에게 이런 잊혀놓고 공론화가 안 됐다면 손님이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용료를 취급했다면 그냥 잊혔을 텐데요. 숙박시설 사장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알 수도 없었겠지만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러니 누가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하나요. 가까운 일본에 가더라도 항공료 저렴하지 숙박비 싸지 음식값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니 말이죠. 삼겹살 피게 논란이 조금 잠잠해지려고 하니 해당 업체는 리뷰 조작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숙박업소의 공과금 장난이 새롭게 떠오르네요. 말로는 절약 등을 이유로 공과금 일부를 손님에게 전가하는 의도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제주도 에어럽에 있는 숙소는 걸러야 하겠어요.